어머, 오늘은 아무렇게나 김을 먹고 있네요. 아무렇게나 먹으면 어떻습니까? 이쁘면 되죠. 나은아, 아빠가 이거 뭐 준비한 줄 알아? 미니 하루 때인가요, 저게? 요즘에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 먹는 게 유행이래. 우와, 이거. 그런데 아이들하고 집에서 꽁냥꽁냥 먹기에는 참 좋겠다. 너무 좋다. 너네 염통꼬치 좋아하잖아. 염통도 우아하게 예쁘게 먹는 모습이 기가 막혔죠. 그래서 아빠가 준비해 봤어. 그냥 봐봐. 그냥 되게 간단해. 불이 너무 센 거 아니야? 불이 좀 센 거 같은데. 근데 맛있겠어요. 지금 건우는 아빠가 뭔가 요리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약간 두려워요. 아빠 요리 잘 안 먹잖아요. 근데 저건 왠지 맛있을 거 같은데요. 염통구이를 안 먹어. 고기를 안 먹어. 난, 난 안 먹을 거야. 왜 안 먹어? 너 그러면서 엄청 잘 먹을라 그러지. 난 고기 안 먹어. 난 고기 안 먹어. 에잇? 나은이가? 고기 잘 먹잖아. 아니 그 누구보다 고기를 탐스럽게 먹는 나은이가 갑자기 고기를 거부한다고요? 진짜 맛있겠다. 배고파요. 나도 먹고 싶은데. 동생입니까. 역시. 그렇지. 누나가 바로 온도 체크해서 떠먹여줘요. 아이고, 아이고. 잘 먹고, 잘 먹여주고. 이제 좀 이게 허기가. 이제 좀 이게 허기가. 다시 좀 해갖 되고. 이제 잠이 들어간다.